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뉴 위닝스토리 심화편 다섯번째 영상이네요. 지금쯤이면 영어식 물리적 사고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이제 제 강의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적용하면서 익히는 게 더 많이 필요할 텐데요. 플래시 카드를 섞어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액티비티는 이전 위닝스토리 심화편 강의 7-1강, 7-2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 걸어드릴게요. 심화편 교재는 더보기에 링크 걸어드린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까이유 애니메이션도 추천드렸는데 까이유 애니메이션도 이런 물리적 감각을 채우는데 아주 유용하고요. 오늘은 스스로 공부하기 좋은 사이트 하나를 더 추천해 드릴게요. 예전 강의에서도 추천드린 사이트인데요. 원래 사이트 이름은 rongchang.com 또는 eslfast.com 이지만 저는 구글에서 eslchildren이라고 검색어로 찾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 사이트는 쉬운 컨벌세이션과 리딩 자료들을 오디오 파일과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대신에 읽고 이해하기만 하는 인풋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아웃풋 기준을 세우고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회화 지문은 실제 우리 대화가 꼭 이 사이트의 지문처럼 흘러가지는 않으니까 중간중간 내가 실제로 쓸 것 같은 상황의 문장들을 따로 정리하며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리딩은 좀 많이 쉽다 싶은 지문들이 많습니다. 스토리만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더욱 물리적 사고를 공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기초 레벨 지문들에서 볼만한 문장들로 상황을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문장이 너무 간단해서 5초씩 멈추는 예습 복습용 버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쭉 읽어 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본 후 계속 보세요. 그는 TV를 껐다.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불을 껐다. 그는 어떤 소리를 들어서 불을 켰다. 그는 TV를 껐다.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불을 껐다. 그는 어떤 소리를 들어서 불을 켰다. He heard a noise and turned on the light. 알람이 울렸다. 그는 알람을 끄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알람이 울렸다. The alarm went off. 알람이나 사이렌이 울릴 때 쓰는 고오프란 표현은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즉, 물리적 사고로 만들어 쓰기보다는 외워서 익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는 알람을 끄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He turned off the alarm and went back to sleep. 그는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왔다. 냄비에 물을 붓고 냄비를 가스에 올렸다. 그는 TV를 켰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왔다. He woke up and got out of bed. 냄비에 물을 붓고 냄비를 가스에 올렸다. He put some water into a pot and put the pot on the stove. 그는 TV를 켰다. He turned on the TV.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The news was on TV. 그는 가방에 책을 넣었다. 그는 끈에 팔을 끼웠다. 그는 등에 가방을 맺다. 그는 차를 물고 학교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그는 차를 물고 세차장으로 갔다. 그는 가방에 책을 넣었다. He put his books into his backpack. 그는 끈에 팔을 끼웠다. He put his arms through the straps.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영어에서는 나의 움직임 중에 나의 몸의 일부 부위를 그냥 어떤 대상처럼 놓다, 내려놓다, 들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발상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등에 가방을 맺다. 이 되는 지문들은 더보기의 링크로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땅콩버터를 빵 위에 발랐다. 샌드위치를 크게 한 입 베어물었다. He spread the peanut butter onto a slice of bread. 펴 바르다에 스프레드 대신에 그냥 풋만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많이 썼던 방식으로는 took a jar of grape jelly out 이렇게 썼겠죠. He put the jar back into the refrigerator. He put another slice of bread on top of the peanut butter and grape jelly. He put the sandwich on a plate. He carried the plate over to the dining room table. He turned on the TV. He took a big bite out of his sandwich. 그는 샌드위치를 다 끝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접시를 부엌 싱크대에 가져갔다. 그는 접시를 싱크대에 넣었다. 그는 찬물을 틀었다. 그는 페이퍼 타워를 집어들었다. 그는 접시를 닦아서 말렸다. 엄마가 부엌에 걸어들어왔다. 그는 찬물을 짓고 그는 를 입고돼서 이렇게 썼다. 그는 자석 올리 calculating 그는 잊지 않 друга. 그는 베리에 들었구나. 그는 자석을 다 Wide Webinar이다. 그는 다음, 칸상에 monopol하기. 그는 잊지를 내렸다. 그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우유를 뒀다 그는 우유 뚜껑을 열었다 그는 찬장에서 컵을 꺼냈다 그는 우유 뚜껑을 다시 닫았다 그는 우유를 냉장고에 다시 갖다 놨다 그는 초콜릿 시럽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그는 초콜릿 시럽을 우유에 부었다 그는 숟가락으로 우유를 잘 저었다 ureaus He took the milk out of the refrigerator He put the carton of milk on the table He took the cap of the carton of milk he took a glass out of the cabinet he put the cap back on the carton of milk he put the milk back into the refrigerator he took the chocolate syrup out of the refrigerator he poured some chocolate syrup into the glass of milk he stirred the milk with a spoon 이제 이 정도 문장은 한국어로 굳이 해석하지 않고 영어로 들으면 그냥 바로바로 그림이 그려지고 몸으로 동작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이 드시면 드디어 영어식 사고 감각이 많이 채워지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보여드린 지문들은 이 사이트의 아주 기초 레벨 문장들입니다 정말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던 물리적 움직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영어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 많죠? 뜻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 인풋 방식 공부로는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우린 좀 다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물리적 사고를 의식할 수 있으니 스스로 한 번씩 보면서 잘 안 나올 것 같은 상황 속 문장들만 정리해 보세요 물론 사이트 구석구석 잘 살펴보면요 좀 더 높은 레벨의 회화 자료들도 꽤 유용하니 잘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